네, 오늘 한번 자기소개 20문장 한번 자, 써보도록 하겠어요 자기소개 20문장 자기소개 20문장 일단은 이 문장도 활용을 해서 20번째 워스 워스, 20번째 지식분장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뭐 그리고 워스 이 지옥받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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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서 문장을 좀 추가를 해야 되겠죠? 음 문장은 뭐를 추가를 할 거냐면요 잠시만요 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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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그리고 여유 그리고 그 그 한 그 그리고 생일 7월 24일에 별자리가 사자자리인가? 아니 왜냐면 여기 별자리가 나와가지고 한번 생일까지 물어봐야지 생일까지 해봐야지 내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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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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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 지 위에 그 다음에 or 수 or 수 or 수 or 수 수하우 그래서 생일 7월 24일 아주 내가 이걸로만 지금 별자리 맞나 잠깐만 여기서 검색을 해봐야 되겠어요 별자리 확인해봐야 돼 내가 별자리를 못 외워요 별자리 역시 우리 늘 친구 위키 황도 12공으로 나눴을 겨우 사자 맞죠 그리고 뭐였어? 뭐였어? 음 1, 2, 3, 4, 5, 6, 8 4, 4, 5, 6, 7, 8 4, 6, 7, 8 4, 7, 9 4, 8 4, 9 4, 9 4, 9 4, 9 5, 9 5, 9 5, 10 4, 10 7, 10 8, 10 9, 10 음... 시지 쪼 사자다리 음... 아이엠 지... 지태 아이엠 지태 나이 3땡 1987년생 토끼띠 생일 7월 24일 별자리 사자자리 혈액혁 그리고 7 워쓸 워쓸 오우 이럴때는 이제 역시 사전 검색을 해야 되겠죠? 중국어 오형 워시 싱슈 싱 싱 싱 싱 싱 슈 슈 싱 슈 오우? 싱 내가 이거 왜 쓰겠다 그랬지? 글자가 쉽지가 않아요 싱 싱 싱 싱 싱 싱 싱 싱 혈액형 오형 에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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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fabrics 그리고 오형까지 썼고요. 자 여기까지 문장을 7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형까지 뭐 뭐 뭐 뭐 뭐 뭐 뭐Co 와베이 와베이오 여친 없음 그리고 여친 없음 여친 없음 여친 없음 여친 없음 키 162 그리고 몸무게? 몸무게 나 유동적인데 이걸 쓸까? 몸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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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릿 그냥 시크릿하니까 몸무게는 왜냐면 내가 키 키를 괜히 썼다가 아 그리고 몸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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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씨 리우 여기다 가오 그리고 와 와쓸 와쓸 리우 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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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찐 얼 꽁 찐 꽁 찐 꽁 찐 육십이 몸무게 육십이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열 개고 11번 11번 그 다음에 이제 워시환 이런거 해야하나 이제 방송 어떤 방송을 해야하는지 한번 써야되겠지 이제 슬슬 쓸 때가 왔지 와 와 뭐지 뭐 이렇게 쓰는거 맞지 근데 왓츠고 왓츠고 리우스 왓츠고 리우스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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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조이 음 어 일시 조아 그리고 12번 워 그리고 이제 뭐 리스트로 한 다음에 스포츠 스포츠 축구 경기 음..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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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 스포츠 맞나? 비싸인 응 그러면 방송 역사 이야기 방송 그리고 스포츠 경기 중계 그리고 13번 여기 세 번째 문장이에요 벌써 음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장 13번 문장은 음 어 워싫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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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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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맨 단어 조합 단어 조합 담궈서 하고요. 14번. 담궈서 하고. 그리고. 그. 아니야. 워홍 콰아이는 20번 문장으로 해야 돼. 왜 내가 콰아이라는 거지. 그렇다고 하고요. 단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왜. 워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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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시인분. 워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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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추워 게임 스토리 좋아함 자 자 지금 일단은 문장을 14개를 만들어놨어요 문장을 이렇게 여기부터 시작해서 14개를 만들어놨어요 Was this one? 음.. 나는 지태 그리고 Was this one? something 그리고 Was 음.. 음..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음.. 제일 긴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Was this one? 별자리 사자자리 그리고 Was this one? 혈액 혈액형 혈액형 그리고 여친 없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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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이미 리우얼 까오 162cm 그리고 Was 리우스얼 꽁찐 몸무게 62 62 62 62 라고 하면 62 62 62 62 자 그 다음에 아직 여기서 이제 14번 문자까지만 해놨는데 그 그리고 워츠보 리시츄와 역사이야기 방송하고 그리고 워츠보 비싸이 스포츠경기 준비하고 그리고 워시환 워츠보 비싸이 단거 좋아하고 그리고 워시환 워츠보 리시츄와 게임스토리 좋아하고 게임스토리 좋아하고 하여간 여기까지 여기까지 썼구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그 일단 축구중개하고 나머지 여섯 문장을 마저 쓰는 걸 할게요